좋아요, 구독 지금 연준 내에서 어떻게 보면 매파 성향으로 꼽히는 지금 메스터 총재이기는 한데 요즘 메스터 총재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연준 의원들이 이따라 좀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에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금리 인하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상반기 때 상반기라고 하면 적어도 5월달 4월달 1분기나 2분기 초에 한번 금리 인하를 해줬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 남은 건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3번을 연달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왜 그러냐면 이제 한번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금리 인하를 했더니 그 이후에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고용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라든가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보고 그다음에 또 금리 인하를 한번 더 할까 말까를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보면 앞으로 남은 시간이 연준이 갖고 있는 금리 발표할 수 있는 타이밍이 없단 말이죠. 지금 남아있는 게 지금 현재 8월 이제 이번 6월 13일은 제가 봤을 때 물 건너 간 것 같고요. 그러면 8월달 9월달 11월달 12월달 4달밖에 없어요. 4달 동안에 3번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정도 하고 시장 반응 한번 보고 그런데도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인플레이션이 안 좋다. 그러면 또 한 번은 또 그냥 넘어가 버릴 거고 그리고 12월달에 한 번 한다거나 그렇게 돼야지 지금 현재로서는 뭐랄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도요. 원래 점도표에 금리 인하 3번 할 것이다. 3번 정도 할 것이다 라고 투표를 했었어요. 이분은 이제 2024년도에 투표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메스터 이분 같은 경우는 올해 6월 달이면 은퇴를 해요. 올해 연말까지 끌고 가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투표를 이제 앞으로는 못해요. 못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연준 총재 같은 경우는 그만두게 되면 뭐 제이피 모건이라든가 모건 스탠리 버클레이 시티은행 홍콩 상하이은행 이런 데로 다 또 이적을 합니다. 이적을 하는데 자기가 3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했다고 연초에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이 시가 될까 봐 3번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물리적으로 지금 2번밖에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시장은 이 2번이라도 아이고 감지덕지하게 받아줄 거다. 골드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참여자들 투자자들 아이비들 모두가 2번만 해줘도 감지덕지다.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되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물리적으로 2번밖에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출연을 하셨을 때 그 시작이 되는 거는 정치적인 이유에서라도 9월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 의견은 변함 없으신가요? 그렇죠. 11월달에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한번 9월 정도에 아니면 8월 정도. 빠르면 8월. 그러니까 6월달은 일단 물건을 갖고요. 7월은 없어요. 금리 발표가. 그러면 이제 남은 건 8, 9, 11, 12. 4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2번 정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8월에는 해줘야죠. 그런데 보통 8월 같은 경우에는 또 휴가 기간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도 어떻게 되려나 하면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9월은 확실히 할 거다. 그러면 9월달에 하면 9월달 한 다음에 11월 그다음에 대선 치르고 나서 12월 정도에 한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두 번밖에 실질적으로는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금리 인하의 첫 신호탄은 9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럼 계속해서 나스닥 관련한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어? 외도를 들어주셨네요. 어? 왜요? 연중 뭐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 최고치를 돌파했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S&P나 다우보다도 월등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 개장 전에 또 급락을 했던 모습이 보였지 않습니까? 이제 급락을 했던 모습이 뭐냐. 그동안 차익 실현을 했던 부분도 있어요. 사실상 뉴스에 팔아란 말이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실적 예상치보다 월등히 뛰어넘어야 돼요. 안 그렇고 예를 들어서 예상치 정도만 나왔다. 그러면 이 나스닥 이 시장 자체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조정 국면으로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지금 현재 나스닥이 오른 게 예를 들어서 앞으로 금리 인하가 예를 들어서 6월이라든가 빠르면 8월이라도 한다든가 이런 뉴스가 나옴으로 해서 이게 뒷받침돼서 올라갔다고 하면 펀드멘탈이 그만큼 탄탄하고 강하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지만 이제 내일 미국장 끝나면 일단은 엔비디아 시점 발표 나올 거고 그때까지 지켜보느니 지금 어느 정도 상승했고 올라왔었을 때 어느 정도 팔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반도체 IT 이쪽이 기술주들이 굉장히 강세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IT 반도체 굉장히 힘이 없었던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땀에 올라갔던 나스닥이기 때문에 현재 다시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은 부재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일단은 현재 기술 쪽으로 우리가 봤었을 때 매도 쪽으로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굉장히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로만 봤었을 때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모습이에요. 상승을 했고 직전 고점이 제 기억으로는 18,700 상가 그 정도 됩니다. 그 라인을 지금 어제 돌파를 살짝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병을 만들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은봉 내지는 돛지 모양의 캔들을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확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지금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보조지표 자체는 이제 더 이상 위로 올라갈 데가 없어요. 지금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100이라는 지점에 와 있어요. 더 이상 여기를 뚫고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면 뭡니까? 이것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지금 나온다. 그러니까 적어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그러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조심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현재 기술적으로 일봉상으로 본다라고 그러면 아직은 매수가 꺾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큰 파동은 매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전체 큰 파동은 매수인데 오늘 조정이 좀 있을 거다. 그러면 뭐다? 여기에서는 저가의 매수를 들어가셔도 된다. 이 말씀이고요. 한 시간짜리로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 전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아래골이 달고 거의 18,680라인까지 거의 내려왔죠. 거의 내려오고 나서 다시 좀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의 가장 큰 고비는 18,756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다. 계속해서 오늘 동경장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아주 그냥 여기를 못 넘어가가지고 안달이었죠. 그런데 드디어 계속해서 찔러도 어떠한 상승 모멘텀이 없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힘이 빠져버리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쭉 급락을 해서 어제 여기서 올렸던 거 거의 3분의 2 정도는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고 지금 올라오는데 올라온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18,756 이 라인 위로 돌파가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겠지만 18,756을 못 넘어선다. 계속해서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하단은 또 제한적이기 때문에 18,671 라인 좀 더 깊게 빠진다. 그러면 어제의 시가죠. 어제의 시가였던 18,630 라인. 이 사이에서의 이제 눈치 보는 그러한 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어제가 월요일이었지 않습니까? 월요일 시가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윗고리만 달린 일봉상으로 봤을 때 윗고리만 달린 이러한 비석형 캔들이 되는 거예요. 주봉으로 봤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시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시가가 무너지는지 오늘 이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8,756 라인까지 다시 온다. 그럼 여기에서는 매도로 대응을 하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18,732 이 라인도 짧게 우리가 대응을 한다고 봤었을 때 이 라인이죠. 18,732 이 라인도 매도로 들어가셔서 짧게 18,695 여기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해요. 물론 이 위로 올랐으면 바로 손절을 해야겠죠. 손절을 하고 18,756 이 라인에서 다시 매도로 들어가서 18,695 이 라인까지 끌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오늘은 현재까지는 18,756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18,756 위로 양봉으로 이렇게 이 캔들처럼 양봉으로 올라서지 않으면 뭐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매수로 보지 않는 거예요. 양봉으로 올라선 이후에 그때부터 우리가 매수로 생각을 하고 종고천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위로 올라서지 못한다? 그러면 매수는 오늘 어떤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상승할 수가 없다. 오늘 또 미국의 지표 이런 부분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연준 이사들의 어떠한 멘트들이 굉장히 오늘 좀 많이 대기 중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 위원은 비둘기파적인 성향의 위원들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고 매파 성향은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충되면서 시장은 좀 오늘 한 12시 넘어서 1시 무렵에는 굉장히 위아래로 좀 변동성을 가져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큰 추는 현재로서는 지금 단기 매도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현재는 부재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스터님.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방금 월요일 시가를 잘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봉으로 지금 체크를 했을 때 지금 이러한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이 중요하다. 아니요. 어제 월요일에 시가가 중요하다. 아, 어제 월요일에 시가가 중요하다. 그런 뜻이셨군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현재 시점에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실적 발표에 대한 모멘텀은 어제 거의 다 그 모멘텀은 써버렸어요. 그리고 그 화력을 어제 우리한테 보여줬죠. 그 화력은 뭐다? 18,790까지는 올라갔어. 하지만 오늘 미 개장 전에 다시 거의 3분의 2 정도를 다 반납을 했죠. 그러면 엔비디아로 이 나스닥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이 정도 약발밖에 안 되는구나. 그걸 우리한테 보여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말고 다른 호재,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금방 올 것 같다라든가 이러한 어떤 모멘텀, 어떤 재료가 있어야 이 엔비디아하고 같이 플러스가 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정거점을 다시 뚫고 장대왕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엔비디아 하나 가지고 나스닥 전체 인덱스가 올라간다. 이건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